아 이거 솔로 쇼단하면 밍몽 아니겠습니까?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엠버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버가 솔로 쇼단에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재밌잖아 자 여기에 레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한 대 한 대 맞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사이드를 더 알아주면서 체력 회복을 좀 노려볼게요 자 일단 일단 위험합니다 일단 5등 5등이기 때문에 어 4등 4등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좋아 좋아 자 이거 불태우면은 콜트 불탔죠? 오케이 나이스 콜트 잡았죠 이거는? 완벽해요 자 센터에 있는 레온 궁극기가 차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이건 언제든지 저한테 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오케이 이럴 줄 알았지 호호호호호 호호호잉 불타올라라 끝났군요 하하하하하하 바로이 기엄버 아니겠습니까